워밍업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이 퀴즈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찬 씨부터 스트레이 퀴즈를 맞춰봐 문제 나갑니다 이번엔 스트레이 퀴즈가 미니 8집 이것! 스타! 앨범으로 빌보드 200 챕트 1위를 연속 4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제목이기도 한 이것은 뭘까요? 한 씨가 보기를 드립니다 보기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가라가라 갇혀 확 갇혀 내 안에 갇혀 확 갇혀 한 진짜 한이라는 노래가 있었네 갑자기 생각이 난데 그때 그 곡도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그 곡도 이상민 씨가 프로듀서 옛날 사람 말아요 맞아 여러분 보기 드렸습니다 자이앤씨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세 분께는 햄버거 세트 드려요 자 이제 정답 보내주세요 여러분